많으면 이 다시로 가야지. 와 이거 열 침 정도 되겠는데. 난 안타는 걸리지. 천천집에 딜 3명이네. 이 새끼 권총으로 몇 대 때리고 도망갔어. 이 새끼 권총. 이 새끼 권총. 이 새끼 권총. 이 새끼 권총. 큰 집에 있네요. 이 새끼 권총. 사고야. 이 새끼 권총. 이 새끼 권총. 내 양옆에 하나씩. 이 새끼 권총. 이 새끼 권총. 이 새끼 권총. 비에서 TherapyAn. 지목 2,ory Series. 빽업 안 해도 돼. 빽업 보다가 지속 5. 일단 옥상은 안보이네요 일단 옥상은? 내 북쪽집 이달실에서 이달샵 한마리 겁나 많이 내렸는데 또 안보이네 그게 없어 내 이달시 없어 저도 3분 겁나 많다 계속 애들 왔다갔다 자고래 아 파란티비 한 마리 있거든? 네 문 열린 거 봤어요 내가 르가 대단해 주세요 굿잡 땡큐네 쿠팡맨 쿠팡맨 응 파면 겁나 잘해놨네 맘에 드는데 흠흠 아 아 내 옆에 한놈 그놈 아 집이 들어왔는데 아이씨 좋다 잘못 나이스 지금 파밍하러 가기 무섭다 부담은 좀 어그로 한참 끌렸는데 얘네가 파란 티핑에서 오던 애들이에요 응 하지만 나는 먹어야 되겠어 스크스? 에이아럼요? 점프 있어요 스크스 제가 스크스 쓸게요 응 저기 없어가지고 여기 잉글 손잡이 있다 소용기 하나 가져가 응 가져왔어요 형이 칠타 괜찮아 괜찮아 개머리빵 개머리빵 풀파치다 갑자기 내 안쓰시던 모탈 쓰십니까 아까 거기 AK 있었는데 담벼락이 있네 괜찮아 괜찮아 배율이 없네 배율이 없네 배율이 없네 처음에 잡았던 애 판매 안했구나 완벽하게 말하기가 모르겠다 어 저기 있다 이다실 네 둘 다 잡았어요 목상에서 쏠 줄은 몰랐지? 집안에 있었구나 여기 좀 시체 빨리 없어지네 카카구팔 쟤구팔 미니 쓰실래요 그럼? 으흠 레스크 쓰여 그거 없어? 어떤거요? 아 없구나 대용량 칠탄 좀 줄래요? 어 난 칠탄이 얼마 없어 모탄도 없고 여기서 다 싸운건가? 아 아 얘들 누구랑 잡은거요? 아 얘들 쟤들이 잡아왔고 내가 기절하는 애가 살리는 것도 잡은걸 맞아 아 칠탄 좀 드릴까요? 여기 60발 아냐아냐 그냥 5탄 쓸까? 아니 미니 쓸까? 오탄 오탄 쓰면은 내가 AK로 바꾸고 오탄을 줄게 난 오탄은 넉넉히 있어요 일단 배율을 찾아야겠다 자 줄까? 800? 그럼 앤따요? 그 어 그냥 800 굉장히 크지 아니 됐는데 Academic M4랑 8배로 나 아니 앤따 안 stress 8배만 줘요 4배를 찾아서 드릴께요 4배를 있어요 있어요? 7탄 줍시다 7탄 떨궈라 안 떨궈라 30배를 드릴께요 점프 벌 해야 되겠다 첫소리 4배만 줘 종중 7천천ifer h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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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 북쪽 차고집 말하는거지? 오른쪽 방향 차고집 목상에 한 번 남순 외로우라나 일단은 안뇽 옥상 기절 옥상 기절 옥상 컷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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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몸 하나 깔게요 온몸아 쬐나? 옥상에 없네? 옥상에 죽였어요 온몸아 시체도 안보여 옥상에אר 다같이 떨어져서 문제는 이 친구 어디갔지? 같이 이들어오는거 봤는데 내가 여기 찹에 있다 어디있어요? 시체 있어요? 시체? 어 여기 나 있는쪽 시체 어디있는건 알고있어 대형력 킥도로 오네 이 친구 어디있어요? 두 마리인건가요? 네 두 마리인건가요? 옥상에? 네 그니까 처음에 차에서 한 마리였나? 근데 살건 같나 두 마리인건가요? 두 마리인건가요? 두 마리인건가요? 537 537이요? 엄청 많으시네 641 4배 쓸거지? 네 안쓸까 그냥 4배 쓸거지? 응 4배 쓸거지? 4배 쓸거지? 4배 쓸거지? 4배 쓸거지? 지금 복수하러도 안오는거 아니 지 혼자 온건가? 5배 쓸수 있어 4배 쓸거지 쟤가 나 핵인줄 알려본거 아니야? 일부러 저 여기 완전 문타고 올라갈때까지 기다렸거든요 음 우리 저기 각각 큰집? 어? 한 분 걸렸네? 어디 큰집이요? 바람피 콜 아 538 538 538 538 538 538 538 죽지마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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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39 아우 그냥 아우 mmm 네 이제 6 5 5 아우 1 어.. 나 찾았어요. 어.. 나 찾았어요. 사리샷 기절 죽였고 그 자리에 똑같이 잡았어요 김치맨 하고있어요 쉽게도 기절 멀어 사리샷 멀면을 안하고 가빈 응 30빵이야 그 나무 그 앞에 나무 거기 둘 다 있어요 시체 확인 여기 버기버리고 왔었구나 이것저것 많다 밤넷에다 그게 없네 하하 날 찼어 팔 갔어야 되겠다 나이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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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카 왜 이렇게 반동이 심해졌지 칠탄 좀 줄까요 하하 나 진짜 오늘 이렇게 반동이 다 심하지 AK 아니 엠포든 스카든 형은 스카 좌우로 엄청 흔들리던데 하 하 아 나 7탄 필요하다 진통제나 하나만 먹을게 칠탄 있어? 네 아까 거기 시체에 있어? 네 나한테 있어요 20발 드릴게요 나 27발 남았어 아까 시체에 열 몇발 있는가 내가 좀 갖고 와야겠다 다시 우리 온 방향 우아지 그 집 뒤쪽으로 오네요 뒤쪽으로 오네요 넘어가는 것 같아 어 오토바이 아 나 나 충돌 왜 나 죽이댔는데 가겠어요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섰다 아 여기 있다 내 시체로 말해 나 시체로 말해 빨리 잡아줘 아 내가 불리한데 엎드렸다 내 아크나무 네 파란빛쪽 엎드렸어 뭐 먹는 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같이 잡고 비절할라 그랬는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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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옮그렇음 hang 흠 흠 큰 집 들어가있어야지 차 어디 티빈 밑에 망원 진짜 감동이 심해진 것 같아 아니 버그가 생겼나 감동이 이렇게 심해졌어 일단 산 쪽에서 오는 애들은 안보이네요 뒷쪽도 안보이고 이동해야돼 해우소 들어가지까? 그냥 걸어서 가자 이동차 대하치가 아니라 우리 양쪽 다 조심하긴 해야돼요 아까 우아지 레토나 타고 온 애들이 있어서 이럴 수 있을 줄 알았으면 사이가 안쓰고 그냥 스커트 쓰는건데 자 사이가로 바꿨어요 NW방향 여기있다 SW 가까워 200m정도 아 진짜 보긴다 따라갈까?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우린 지금 이동해야돼 네 우리 앞에 있는 쟤를 잡아야될 것 같아 쟤 잡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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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자기장 타면 되겠다 왼쪽으로 자기장 타면 되겠다 왼쪽으로 자기장 타면 대리기 W방향인가 봐요 저쪽으로 255 방향 쯌 야 바로 앞이다 저 나무도 있는 것 같은데 4x8? 어 345방향이죠 그리고 가까이에 하나 저 앞에 하나 있다 확인 건너빛 하나 있어요? 하나도 있어 우리 앞을 기어다니는 놈 한 마리 잡고 개친구 개피 뚝 빼기 가깝다 아 얘 친구 딱 있어 아 개피 내 앞에 완전 딸피 바로 앞에서? 네 언덕으로 내려갔어요 살리러 갔나 오른쪽 샷 하나 남았어요 차 끌고 온다 차 끌고 온다 됐다 마지막에 사이가가 빗줄 빗줄 마지막에 사이가가